안녕하세요 셀트리온 투자자 여러분. 오늘도 날씨가 엄청 덥죠. 연일 되는 무더위에 건강 해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운 날씨에 좋은 소식이 나왔어요. 이데일리 김지환 기자께서 쓰셨구요. 미국의 상륙에 성공한 K의 약품 1년 새 처방 점유율 크게 확대 이렇게 타이틀을 뽑았구요. 트룩시마가 16.4%에서 23% 램시마가 10.5%에서 17.5% 다 우리 회사 셀트리온 제품이죠. 그 외 램플렉시스, 엑스코프리, 허즈마 점유율이 상승했다. 유럽 처방 데이터 공유되면 미국 내 처방증과 약가 경쟁 넘어 다양한 마케팅 활동도 긍정적 영향 이렇게 소 타이틀을 뽑았어요. 우리가 지금 레키로나 수출도 기다리고 있지만 사실은 미국의 바이오 약품 시장에 셀트리온이 오리지널을 살을 점유율을 조금씩 조금씩이 아니죠. 사실 트룩시마 23% 램시마 17.5%를 가져온 것은 엄청난 성과잖아요. 여러분 그죠? 내용 같이 한번 볼게요. 25일 미국 헬스케어 정보 서비스 심포니 헬스에 따르면 국산 의약품들이 미국에서 1년 만에 처방 점유율이 대폭 확대되는 등 선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셀트리온 자가 면역 치료제 인플렉트라는 점유율이 1년 전 10.5%에서 17.5%로 삼성바이오 에피스도 있는데 넘어갈게요. 같은 기간 존스넨 존스넨 오리지널 의약품 램이케이드 점유율은 84.1%에서 75.4%로 줄었다.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 에피스가 오리지널 의약품 점유율을 뺏은 결과다. 셀트리온 혈화감치료제 트룩시마는 점유율이 1년 만에 16.4%에서 23%를 오르며 오리지널 제재인 리특산 점유율 하락을 부축했다. 이 기간 루슈의 리특산 점유율은 80.2%에서 47.3%로 축소됐다. 거의 한 30%가 넘게 축소가 됐어요. 그죠 여러분? 셀트리온 유방암 위암치료제 허주마 점유율도 1년 새 0.2%에서 1%로 늘었다. 사실 이것도 성장률로 봐서는 5배 500% 큰거에요. 점유율은 작지만 0.2%에서 1% 그죠? 국산 오리지널 의약품은 처음 미국에서 순위권에 진입했다. 이 에스케이파이팜 얘기도 했고요. 바이오시밀러를 이른바 짝퉁 취급받은 미국 시장 분위기도 빠르게 바뀌고 있다.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2018년 기준 세계 바이오약품 시장의 60%를 차지했지만 바이오시밀러 시장은 3%에 불과했다. 미국에서 바이오시밀러 처방이 확대되면서 굳건하게 시장을 방어해왔던 오리지널 의약품이 재미율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면 미국 정부의 바이오시밀러 활성화 정책의 영향으로 셀트리온 삼성바이오에피스 시장 재미률이 올라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 중에서도 뭐 단연 셀트리온이죠. 미국 식품의약품 FDA는 지난 2018년 7월 바이오시밀러 활성화 계획 BAP를 지난 2019년 4월 바이오시밀러 상호 교환성에 대한 지침을 각각 발표했다. 해당 지침으로 미국에서 약사하는 처방의사 개입 없이 오리지널 의약품을 바이오시밀러로 대치해 조제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은 저렴한 복제의약품 처방 장려 정책 등을 통해 오바마케어를 부활시켰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9일 특화약과 효능이 같은 복제약 판매를 촉진과 약값이나 방안도 추진한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에 설명했다. 이렇게 되면 미국 시장에서 셀트리온의 시장 재미률은 점점점 더 증가하겠죠. 유럽의약품 시장에서 성공이 미국 내 점유율 확대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다. 셀트리온의 스케어 관계자는 국산 바이오시밀러가 유럽에서 성공을 거뒀고 이 처방 데이터가 미국에 공유되면서 1, 2년 전부터 분위기가 바뀌었다며 해당 처방 데이터를 통해 미국 의료계가 국산 바이오시밀러가 오리지널 의약품과 동등한 안전성과 유효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 제약사들이 상대적으로 미국보다 바이오시밀러 우호적인 유럽 시장을 잘 활용할 결과라고 부연했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RQBI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유럽에서 램시만은 53%, 투룩시만은 36%, 허주만은 15%의 점위를 그룹했다. 이 세가지 다 우리의 회사 셀트리온이죠. 삼성바이오엠피스는 넘어가겠습니다. 국내 제약사들이 입체적인 마케팅 전략을 구상한 것도 점유율 확대로 이어졌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관계자는 미국은 국내와 달리 리베이트가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처방 건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가격 정책만으로는 안된다. 리베이트, 협회 관계, 개별 의사 마케팅이 모두 중요하다. 이런 부분에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점점점 더 미국에서의 점유율이 확대되고 셀트리온의 매출은 증대될 거예요. 여러분 더운 날씨 건강 유의하시고요. 셀트리온은 잘하고 있으니 좀 더 너그럽게 지켜보시죠. 감사합니다.